이달 안에 감찰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때 딱 한 번 받은 거 아니야? 말일까지 상환 안 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형사한테 보이스피싱 지래? 엄마 나 형사야 엄마 범임장이라고 신혼여행 눈복 같잖아 아이고 고마워요 막 어딨어? 가방 어딨어?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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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방은거 넌도 없고 이씨 여꾼을 다 잃어버리고 너는 필리핀을 관광화하는 관광객일 뿐이지 막지가 살인 사진 없지요 이남이 전형적인 셋업 범죄가 맞아서 그냥 작전에 말려둔 걸 раст기 Journal 자 슬슬 시작하자고 어디로요? 어디로 가냐니까요 넌 희망적인 얘기 좀 보자 여기 필리핀이요 쏠 줄은 아느냐? 나 형사야, 엄마. 답은 언저나? 전쟁은 이리야. FBI인 줄. 짧아, 너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너 실수하는 거야! 나 패천경찰서 강력계 공병병병장이요! 내려가.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연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작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대통령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it. You're no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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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e president's mood has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more than South Korean leaders. They are soldiers, not terrorists. You speak English?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China knew the coup was gonna happen. China knew the coup was gonna happen. What the fuck? Yeah, you're gonna have to go down. Triana, you're destined to go to war with them sooner or later. 부종 동시에서 독도 파로 아필합니다. 시범 죽음 애들은 또 무수가받아 죽을 거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 미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Hey, hey, hey. This is Christ on Mario. I'm tired. 일본 모야시옥 급 잠성 가슴. 격춤시키면 독도 전쟁이오. 내 핵 너켓도 쏘라게 합니다. 공사위원, 나리가 다시 오실 때 쏜다! Do it. 타워 역전이 없어졌어. 조선 대통령, 개소리하지 마. 발사 열쇠다, 나. 준비 샀어! 오래 발사했습니다. 구조천자!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카카,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단트 박!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와가지고 무궁화 퇴비로 쓰시지. 제가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각각의 용수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파크가 끝났어. things will change. I will make sure of it.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한 거야, 규평아. 각각 개업력은 안 됩니다. 지금 날 협박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 200만 밀어버린다고 큰일이 하겠어요? 그 새끼들 세상에 한 채 적은 낯가?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pump. 암 objetivo. 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